강민이 방송가서 알고보면 꾸잼이 으으 깜짝이야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게 npc에요? npc야 왜 안 도와주냐 보고만 있길래? 알림하다 시계입니다 흑흑흑 아이 존나 이게 저 지금 죽었어요 저 지금 죽었어 죽은 거야? 이게 죽어? 아니 저렇게 죽 나 NPC 죽 이게 무슨 왜 아니 또 버그 아니 이거 너무 하잖아요 이거 딱지갑게 하셔 3투리 와 잡았다 와 잡았다 이거 잡기 어려운 거예요? 나니? 도르르 도르르 잡고 가라고 어 뭐야? 도르르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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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개봉치 더 받으면 개인데? NPC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안개 안개 날개를 활짝 펴고 얜 왜 이래? 얜 왜 이래? 얜 왜 이래? 뭐? 뭐?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예요? 오 이런 것도 되네 우와 우와 야 어디까지 가 야 어디까지 가? 야 뭐야? 저기 저 저 저 하나만 걸면 되는데? 뭐고 먹어! 야야야야 내려오는 거 뭔데? 내려오는 거 뭔데? 왜? 이게 말? 앗 야야야 나 죽으면 안 돼 나 죽으면 안 돼 나 죽으면 노 나 죽으면 노 나 죽으면 노 나 죽노 나 죽노 나 죽노 나 죽노 아 왜 나만 누리세요? 왜 저만 누리세요? 왜 저만 누리세요? 뭐야 이거? 이거 뭐까지 뭔데? 뭐야 이거? 이거 뭐까지 뭔데? 나 죽노 너무 뻔했나요? 또 맞아야죠 어? 빡 미미기면 어어어 진짜 미미기였지? 뭐 얌씨 별 야야야야야 미빈놈인가 이거 기지개 펴고있노 아아 개색 재빨놈 드라마 이대로 데미지 염젓 아 개 아 개 씨딴 이대로 갈라져라 나이스 개 개상력 나올거였는데 이거 하늘이 도와 어? 야야야야야 진행해? 아이씨